자 이제 노캔을 직접 테스트 해볼텐데 바로 노이즈 캔슬링이 꺼진 상태에서 제가 말을 하면서 키보드 타이핑을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자 아아 퀘이사존에 가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퀘이사존 유튜브 채널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자 노캔을 끈 상태에서 한번 제가 했고요 자 이제 노캔을 켜고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일하게 칠거에요 여러분 자 똑같이 퀘이사존 유튜브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면 간절기 감기에 걸릴 확률이 63.7% 감소합니다 여자친구가 생길 확률은 72.5%가 증가해요